아 아 뭐 이거 섭섭하셨겠다 우리 집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와서 편지 써놨는데요 뭐 강재야 해놔서 어지 좀 하더라 개소도 하지 않았나 본데 으 으 아 왜 이놈아 뭐 이제 받으라는데 왜 말 안 듣고 그래 으 너 왜 그래 으 으 으 아 나 어떻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Ин 으 으 으 감사합니다.